우재야, 우재야! 피아노 쳐줘! 미래 미래 미시! 미래 미래 미시! 나 정확하게 누르기로 했어! 아, 이거 정말 진짜... 고당 났네. 아, 이거 보이시네. 부서, 부서 좀... 니 친구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고장 났다고 그랬어? 자, 여러분! 네! 우리 또 저기... 선행 주식회사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 나와가지고! 아, 이거 좋네! 아, 국물 좋아! 아, 맛있는데!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음! 아, 밖에서 먹어도 이렇게 맛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신기하다! 아우! 야, 우리 그... 이사원이 하과장하고 잘해가지고! 응! 맛있어! 막 넣는 줄 알았더니 간이 좋네! 응! 그럼요! 아, 뒤에서 받치고 한 개! 야, 이거 우재 형 봐봐! 우재 형 나한테 플로팅하잖아! 가자! 봐봐! 아, 맛있다! 야... 야... 야외에 이렇게 입김 나오면서 먹으니까! 솔직히 이럴 날 불러갖고 좀 그랬는데! 먹으니까 다 싹 입네! 야, 오늘 잘했지? 아, 기가 막힌 게... 다들 얼굴이 밝다! 진짜... 이게 야이로 해라, 이게! 말아야 돼! 아, 이건 안 말 수가 없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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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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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야... 여러분, 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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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식사하셔야 돼! 이야, 이거! 이야... 이야, 이거? 나, 이거 진짜 한마리 짝살난다! 야, 하과장! 역대 야외 음식들 맛있었지만, 우와! 진짜 역대급 안에 뛰는데? 역대급이다, 이거! 솔직히 이거 돈 받고 사와도 돼! 와... 싸게 해, 맛있어. 싸게? 아니, 선행 씨. 제값은 받아야지. 아니, 제값은 받아야지. 선행인데 싸게 해야죠. 와, 맛있다. 양념을 잘했어. 양념을 잘했어. 와, 죽인다. 똑같은 어죽이라도 밖에서 먹는 게 또 맛이 다르거든요. 그게 야유의 맛 아닙니까? 어우, 깊다, 깊어. 국물이. 야, 우린 딱 달라붙어 있구나. 내가 여기 앉았는데 옆에 오더라고. 아, 그래? 아, 그래?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가죽겠다. 아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놀... 아, 헤이. 아, 헤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 웃겨서. 구강구조가 약간 좀. 이 산탄총에 차가 된 게 맞았나 보다. 저거 또 구강구조를 얘기하네. 아, 나 진짜 미친다. 그건 맞는 얘기니까. 아... 혹시 치아가 회전문처럼 돌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나가는 거야. 하하하하. 치아가 회전문처럼 돌다가. 하하하하. 부서진 피아노 같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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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새끼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됐지? 하하하하. 오, 한번 쳐먹고 싶긴 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뭐, 저거 죽은다, 이런 거. 아, 진짜 열쇳을 걸 한 번. 이제 그만 먹고 우리 저기 커피 한잔을 합시다. 네. 아, 잘 먹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술은 언제 마셔? 어? 술. 왜 밤 달에? 언제 마셔요? 야유회잖아요, 야유회. 아니, 잠깐만. 우리 회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그냥 우리 놀자, 오늘. 하하하하. 우리. 선호 사서 먹어야지. 술이 먹으니까 놀자, 질식이 해서.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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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죽어? 아니, 진짜. 선생님이 돌아와요. 이걸 왜 해요? 응? 아, 정말. 똥빵디, 똥빵디. 아이고, 우리 또 이기 형이. 뗄 거 어떤 거야? 고마워요. 진짜 웹은 거 봐. 땡큐. 이기 형 씨. 오, 괜찮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기 형 씨 너무 맛있네요. 아, 근데 커피에서. 오빠? 어중려졌다는데. 소감한다, 이제. 부장님. 직접 감사합니다. 아, 좋아. 기회를 주셔서 부장님이 형. 컴백! 자, 그러면 한 마디씩 하고. 아, 한 마디씩. 조이, 소행 씨. 조이, 소행 씨. 조이, 소행 씨. 무슨 한 마디 해? 무슨 한 마디. 아니, 근데 계속 뭐 입에다 뭘 먹고 있잖아, 지금. 자, 한 마디씩. 자, 한 마디씩 하고. 우리 또 한 번 또 야유에 한 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한 마디씩 하고 좀 합시다. 쥐포! 아, 진짜 아무 말이다. 진짜 아무 말이네. 아, 너무한데 진짜. 아, 잠깐 나오는 거라고. 진짜 아무 말이네. 너무하고. 쥐포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아무 말이긴 해. 아니. 다음 주에는 떠난다고 지금 막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쥐포가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계속. 아, 근데 이게 계속. 아, 근데 이게 계속. 계속 생선 냄새가 나네. 미치겠네. 아까 그 백이죠. 진짜 부자님께 감사드린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부자님께 박수! 아니요. 유부양 카카를 위하여! 카카. 자, 카카는. 아무리 우리가 지금 80년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밥 먹었어? 정답 정성. 올라가는 대로 가. 왜, 갑자기 왜, 왜.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 이제 어디 오디션 나가니? 어? 너 오디션 나가? 아, 지금. 아우, 아우, 따시고 좋네. 야, 근데 저기. 주포를 많이 건네도 왜 주포가 하나도 없냐? 누가 먹었어? 어, 그렇네, 주포도 어려웠어. 아, 저기, 여기. 아, 저기. 나 딴 딴 딴 잘해. 야, 그게 너무 센 불로 구우면 안 되고. 살짝 해서야지. 약한 불로 하는 거야, 약한 불로. 너도 말 더럽게. 아, 진짜. 아니, 아니. 뭐 하면 그냥. 갖다 주면 잘 먹을 거면서. 하긴 두근가. 어휴, 꼭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아, 좀 기다려주고. 아, 더러운 것들 정말 진짜. 아휴. 아휴. 자, 봐라. 나야. 아니, 불이 꺼졌는데 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야, 꺼졌어? 아, 진짜 못 하잖아요. 걔도 계속 뒤집고 가있어. 야, 근데 너. 내가 본 것만 여섯 번 뒤집어. 불이 꺼졌는데. 여섯 번 동안 불이 없었어. 야, 가만히 있어? 야, 이거. 야, 이거. 에이. 아, 이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아, 뜨거워. 오케이, 에이. 오오. 잘 시킨다. 지퍼 먹었어? 아, 진짜. 우재야, 우재야. 야, 피아노 쳐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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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나 정확하게 눌르기로 했어. 아이, 이거 정말 진짜. 고장 났네. 아이, 꼬부기 씨. 고장 났다, 고장 났다. 네 친구 뭐라고 그랬어? 고장 났다 그랬는데. 고장 났다고 그랬는데. 아, 나 진짜 재기문. 재기문 나빠 저거. 아니, 그리고 야, 너도 가만 보면 딴 프로그램 가서 안 하더라. 깐죽을 안 되는데 여기 오면 얘가 깐죽 되네? 아니, 가만 보면 미호세나 1박이 보면 가만히 있더라고 쟤. 재밌으세요? 잠깐만 이제 게임을 몇 개 한 번 해보시자. 탁구 어때요 형 탁구. 탁구? 탁구? 조금만 탁구. 탁구 한 번 하자 탁구. 뒤에 탁구공 있네. 우리 저거 설거지하기. 좋아 좋아 좋아. 이거 탁구 한 판 합시다. 잠깐만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거 하나로 하는 게 좋고. 자 이거 커피 다 빼고 자 이쪽으로. 1등 잘하는 사람 누구 누가 잘 쳐? 부장님 잘 쳐요? 저 잘 치죠. 저 잘 쳐요. 부장님 잘 쳐요. 과장님이 잘 치시는구나. 야기자기가 가라대는. 센터. 네트를 그리면 비디오 테이프로 하면 되겠다지? 그치 그치. 좋은 생각이야. 형 형 형 형 이런 걸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금속. 그치 그치. 어 여기 있네. 어. 가위바위보에서 이걸로 고르면 되겠다. 야 딱이다 딱이야. 와우. 잠깐만. 그럼 팀을 좀 정해야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미주 팀. 진주 팀. 진주 팀에서 골라. 그럼 3대3 합시다. 좋아요.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씩 뽑아가. 네. 맞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한 팀이 세 명이 돼야겠네. 네 명이 돼야겠네. 한 명 심판. 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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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심판. 네. 잠깐만. 심판. 심판. 부장님이 우리가 중심을 딱 잡아두고. 아 역시. 심판을 또 잘 보셔. 어른이 봐야지. 심판을. 근데. 제가 이걸 하자고 지금. 네네네. 한 사람 중에 하난데. 네. 원래 한 사람이 벌칙이에요. 하자고 한 사람이. 팀이 안 되잖아요. 팀이 안 되잖아. 일단. 자 가위바위보에서 뽑아. 아니면 이렇게. 한 명 남는 사람이 심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격하다고. 자 가위바위보. 자 안 내놓은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하아 오빠. 오케이. 둘이 뭐. 둘이 뭐. 싸우고 막 그래도. 아니 근데 준비 아까. 베니스 파트너. 나 이제. 나 뽑아 이제. 네. 미주. 난 종민 오빠. 어이. 어이. 난 종민 오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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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저기 잠깐만. 괜찮은 척 하지 마. 너 어떻게 눈물이 핑도 흘렸어. 갑자기 안 불러도 올라레를 불러.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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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가지 마. 많은 원고 가지. 뭐 안 되지. 자 자 그러면 종민 이리로 와. 오오오오. 가위바위보. 안 내놓은 친구 가위바위보. 아! 이겨버렸네. 오케이. 나 이경 오빠?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네. 물을 달고 가겠다. 장관을 좋아해요. 이거 완전 장난 아니네. 진주 고르면 된다. 선택 못 받으면 수판. 선택 못 받으면 수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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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같은 거 있으세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리워. 아 그리워. 아 그리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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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워 하고 싶어. 에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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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 오. 그러면 발라드를 좀 진지하게 좀 불러줄 수 있어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와. 깨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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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내가 보니까 하다 보면 나를 뽑을 수밖에 없어. 제가 탁구를 진짜 잘 치거든요. 네. 어필 되네. 어필 되네. 어필 되네. 어. 지옥도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네. 지옥도에.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고르는 건 천국도 가는 거지. 그래. 어. 천국도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네. 네. 주우재 씨입니다. 네. 주우재 씨입니다. 네.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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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딱 심판. 부장님 잘 쳐요? 아 저 잘 추정. 아 저 잘 추정. 나 엄격하게 본다. 네. 옆으로 와주시고. 먼저 한번 해. 파이팅! 파이팅! 오늘도 기분도 좋고. 미. 미. 야, 화력바랑. 아, 이 순간. 아, 누구나 했네. 아니, 쟤가 음식이 탁 올라오잖아. 그럼 커피 좀 사주실 수 있으세요? 둘, 둘, 둘. 저런, 저런. 잘한다. 사과자. 자, 자, 자. 왜 그래요, 형. 왜 그래요? 20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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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방.